내 손중에 누가 띠는데? 뭐래!! 닮았는데.. 다 먹자 그래!! 야간친이들이야!! 왜 이건데는 거 아니야!! 이거 완산해올린다!! 시이이이이이.. 고마워! 진짜 맛있다! 진심! 이거 엘코트 드립! 분량 인정? 분량 뽑았지? 아니! 아니야! 오늘의 특집! 당신 친구들! 뭔지 알아요? 오늘 컨텐츠? 다 보고 왔습니다 오늘 박현수 뚱땡이년이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1차는 조개도 조개구이 어때요? 조개구이? 조개구이 좋아해? 일단 들어가서 얘기할까요? 먹고 싶은 걸 일단 싹 시켜봐 먹고 싶을까? 여기가 예약일 일단 절대 안되고 오픈런 오픈런 해야되죠 여기 조개구이 약간 샤넬이야? 오픈런 해야되죠? 그런 느낌이고 네 그렇죠 누나 복벌이처럼 언니가 이렇게 아 오케이 와 근데 사실 선수라서 그런데 이쁜 사람이 짱맞네 어디 어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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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금 포탄이야 하하하하하 안 익어 보이는데 아냐아냐 이게 떨어지는 건 익숙이 안쪽 아 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술 잘 들어가지고 비리기야 잘 근데 진짜 체감이 잘 됐나봐 근데 진짜 동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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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딴 데보다 바다 냄새 나면서 딴 거 많잖아 이렇게 두께 큰 것만 주면 맞아 원래 두께 되게 꼼꼼하다 그리고 딱 봐도 너무 무시거든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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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냄가 하나만 나네 헐이 식당 터치 싫어 싫어 맛있어 저기 술 줘 안주도 맛있으니까 사이도 들어가네 나 여기 도개 진짜 맛있는데 너 원래 도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진짜 안 좋아해 근데 하나도 안 비려 도개구이 맛집이라는 게 신기해 와 되게 싸고 신기해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었는데 식당이 웃겨 원래 맛보나 해? 아니 원래는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하필 메뉴가 아니 누나들이 안 움직이네 누나들이 안 움직이네 누나들이 누나들이 우리는 눈길에 줘 우아 빨리 만주가 없어 알았어 알았어 편성아 가리겠지 네? 편성아 가리겠지 편성아다 와 이렇게 그 특징이 뭐냐면 담대인은 되게 청수살에 생겼고 편성은 세게 생겼잖아요 아 그치 생긴거 근데 친구들 특징이 똑같아 셋 다 약간 청수한 스타일이잖아 어 맞아 편성이야 편성 친구들은 예쁜 그런 새끼들 같단 말이야 나는 빨리 말아봐 그래? 편성한 스타일이지 진짜? 왜 나 그렇게 봤어? 아니 편성인데 이렇게 좋아해 이제 시그널 보내 지구너로 보내 너 희릿찌릿찌릿찌릿찌릿 희릿찌릿찌릿찌릿 아니야 지금 은유 은유법에 각 닦고 있는 거야 은유가 각 닦고 있는 거야 은유가 각 닦고 있는거야 은유가 각 닦고 있는 녀서야 아 인간 진짜 야망이네 괜찮입니다 다 끌고 오려고 좀 하고 오세요 닭발찌릿 닭발 닭발 좋아하는데 콧콧바로 발라줘 발라주세요 왜요? 발라버려 일단 발라버려 아니 아니 죄송한데 1차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이제 2차는 닭발찌 닭발찌 송수에서 제일 유명한 닭발찌 안 돼있어 아니 나는 송수에서 샀다 전화와 대학이 있다람네 아 나 몰랐나 너 왜 화장실 보내? 너 좀 말해볼게 너 얘기할게 너 좀 사! 왜 자꾸 나로 화장실 보내 이거 이게 침칭이라고 이게 여기 아 우워 아 우워 아 우워 아 우웅 어때? 축주산한다 축주산 먹으면 알지 진짜 아 아주 냉동해 아 진짜 냉동해 산나보만 알잖아 사는 우사향 되게 독특하다 마라향이 나왔네 마라 와 맛있다 정독이 진짜 좋아 근데 이거 하얘서 약간 기대 안해보니까 진짜 맛있다 솔직히 진심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숯나물이 아닌 육을 알 것 같아 숯짤을 써야되는 기분 와 진짜 매워 그러니까 엽떡과 신떡의 사이야 왜냐면 엽떡은 한국의 신떡은 후추의 맛이거든요 아니 이거 엽떡에 엽떡에 매운맛은 아닌데 그 맛이 좀 없어 그러니까 신떡에 후추가 또 있고 이거 분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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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분명해 근데 이거 말고 살찐다는 느낌이 제일 좋더라고요 나의 동주를 먹어도 맛있어요 네 네 기동이 케이크 기동이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만들어놨어요 네 삼성티 안 들어왔어요 진짜요? 그럼 화장실이 알아보는데 화장실을 만들어놨어 저희 맥디가 원래는 요거 먹다가 결혼하고 나서 요걸 먹어요 요걸요? 네 기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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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진짜 리얼 수술을 보는 거고 네 저 같이 축하해주실래요? lucky 요게 태근 아닌데 기동아 토요일 track dette 원래 𝘐이 몇 단계 확 언니 먹먹회 오케이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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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 한 번 더 5천원 한 번 더 좋아? 아니 나 저 괜찮아요 뜯어버렸어 아 내 돈 왜 사는 거야? 너 한동안에 뭐라고 할 거야? 하나 둘 셋 꽉? 치즈 소리 굉장하지 마 전 화면은 뭐야 뭐야? 준비 하시고 안녕하세요 놀라키 어! 락키 락키! 와 츄 렛켈나, 와 츄 렛켈나, 와 츄 렛켈나, 와 츄 렛켈나, 와 츄 렛켈나. 그치 가일, 그치 가일. 뭐해 강제에 저렇게 안 할 거면서. 야 우리나라니까 더 강당하게 해야지. 말이 통화니까 다른 나라면 나는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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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텐데. 어디에 놔드릴까요? 어 안 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기둥이는 잘생긴 게 아닌데 나와야 잘 나온다 그게 약간 의문이야 재미있게 생겼어 재미가 없어 재미있게 생겼어 생긴 걸로 재미있게 하는 거 같아 저거 봐 먹는 것 봐 왜 상기야? 좋아? 괜찮아 기둥아 누나들이 있어 누나들이 받아줄게 나 누나랑 다이다이 한번 깰게 안전합시다 다이다아 깨버려 둬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야 저도 안 가져 저도 안 먹어 아 너무 좋아 내가 아무거나 먹는 거야 누나 누나 내가 경찰서에서 봅시다 야 성리랑으로 내가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볼게 누나 누나 남편이랑 같이 나오세요 기둥아 솔직히 우리하고 이거 재밌지? 평하지 않아? 아니야 재밌진 않은데 평하지 우리하고 밤에는 또 먹자 우리하고 밤에는 또 먹자 밤에 또 먹자고 이렇게? 한박에 한박에 오늘 솔직히 반밖에 못 보여 너가 소개해주는 맛집이 아니라 우리가 소개해주는 맛집이 어 어때? 누나 잠깐만요 기둥아 잠깐만 이거 알아? 이거 알아? 기둥아 뻑기부터 두 눈 깔아라 기둥아 잠깐만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너 그때 못돼? 기둥아 인비가 기둥아 이거 두 눈 깔아 수아 기둥아 왜 뻑기부터 두 눈 깔아 이거 모르지 않더라고 아 야 내가 보통 내가 보통 이렇게 하면 왜 그래 왜 둘 까지 이런거니 주로는 갓칭냥 이 짓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짓을 하려고 갓칭이 봐 아 근데 둘 끝에 차가 달려 내가 태그인이 같아서 그래 그 너 옆에 어 어 우와 새축하합니다 새축하합니다 이게 뭐야 다하는 한없니 이 입어봐 안 맞는거 아니야? 안 맞는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안 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? 아 풀로 이거 비싼걸 아니 아니요 너가 풀로 좋아하는거 어떻게 하냐 아 월급 올려달라 이제 인상 시즌인가 아니 이거 너무 이쁜데 내가 봤을때 가속 가속 아 아 아니 가속 아 누나 얼마 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7만원 이거 얼마 들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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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처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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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월 야 7십만원 야 야 야 입 좀 닫아요. 칠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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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직원이야! 누나! 누나 뭐 없어요? 내공은 자취같아. 야 너 불쌍해. 너 종교할 때 일려도 돼? 아 이랬는지 마음이 없으니까. 내가 말하는 거야. 이동아! 닥치고! 닥치고 그냥! 맞아. 야! 칠만 원. 30만 원 앞에서 정의 좀 하세요. 야 칠만 원. 야 이걸 왜 사냐. 아 진짜. 기둥아! 기둥아! 야 재희야! 야! 돈이 먼저가 아니야 이 새끼야! 누나! 돈이 있어! 이런데도 와! 낭만돌 시가 즐기고 하는 거야. 제가 화났어. 기둥지! 아 진짜 안 취해놓고 너 존나 취한 척하니 진짜.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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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. 저는 좋아 좋아. 아프. 누나 쟤 욱해하네요. 아... 너무 힘들어서... 되겠다! 내려! 야 죄송해요. 야 죄송해요 저 앞에가 안 보여요. 야! 야 부러워! yağ았어! 야 affirm área! 하하하핳하핳핳하핳하핳하핳하핳핳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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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 하핳하핳inf envisioned 요소을 거정 lucane상로 잘하지 않은 고민 중abil mour분들일이 sharp해 unlocking deport Leaf Reg FAM 그런데 으 есть 하핳하핳하핳하istani